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사중국어 종로캠퍼스 김성혁 강사입니다 오늘의 신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19년 2019년 12월 18일 싱치 2월요일입니다 환치우시파우 먼저 좀 살펴볼거구요 환치우시파우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텐데 일면에 뭐를 쓰냐면 홍콩 관련된 내용을 썼습니다 시민상제 치화칭리로자 위론호위 옌다 파우리 어싱 중국 대륙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시민들이 상제 거리에 나와서 치화자발적으로 칭리로자 도래에 있는 장애물들을 정리를 하였고 위론 여론에서는 호위 호위 하면 호소하다에요 그래서 옌다 옐리다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벌에 찾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자 퇴치하자 파우리 어싱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악행들을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여기 보시면 홍콩이 치판하면요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다 징퀘이 조속히 호위 후 지식 질서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라는 것을 일면에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뭐 아이고 아이강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 나와있는 내용을 일면에 싣었구요 이 오면에 재미있는 기사가 나와서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보실 기사인데요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마라탕 정한고 찐인 런치 찬인 됐죠 마라탕이 정됐다 한국의 올해의 찐인 한국의 올해의 런치 인기있는 찬인 음식이 되었다 마라탕 좋아하세요? 저도 꽤 즐겨 먹는데 그래서 어떤 내용이 좀 나와 있는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해요 자 확대를 좀 해보면요 보실게요 자 그래서 한국 대학과 대학의 샹퀸 그래서 한국 대학의 상체를 대학 상권에서 시작된 마라탕, 마라탕과 호고뎀, 호고지, 매 러차오, 이런 열풍이 무채는 현재 정, 지금 순수, 아주 빠른 속도로 코산지, 어디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국어 치다, 한국의 다른 러먼 샹취에 인기 있는 상권까지 러먼 하면 인기 있는 보시면 돼요 빙이 뭘로? 두터다 마라풍웨이 독특한 마라이 맛으로 풍미로 센, 센, 아주 깊이, 소주하면 사로잡아버리고 가둬버리는 거예요 미래에서 미각해서 우리 시간에 한국인들의 혀를, 한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이거를 소주로, 웨이레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0, 30, 30도세의 년층이란 20, 30대 이렇게 쓸 때 20, 30대 쓰시면 안 돼요, 중국어로, 그렇죠? 그래서 20, 30대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국인연합뉴스가 16일 보도에 따라서 한국인연합뉴스가 16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농水产食品流통 공사即日发布 이상报告 정제, 고추 10년 한국 찬인항에 发生당, 최소 환영, 찬핀지, 임시, 철류당, 변화, 위동, 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연합뉴스가 16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르, 파보, 파보, 릴리스, 배포하다, 발표하다 한 보고서를 안쓰셔도 됩니다 보고, 보고서를 다 포함하죠 그래서 보고서를 발표해야 했는데 정제 하면 전체적으로 다 회고해보고 정리해보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추 지난 10년, 10년 동안 한국 찬인항에 한국 요식업계에서 发生당 발생한 가장 인기 있는, 가장 환영, 사랑을 받은 음식과 음식 합쳐서 찬핀하면 어떤 요리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인식, 식생활 이런 걸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찬유, 이런 트렌드의 변화와 위동, 샹, 동향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난 최소 한국의 환영, 찬핀, 신궤, 시, 타이셔, 삼밍지, 허, 해당, 나이자 자, 올해 가장 한국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이 음식의 새로운 VIP 신궤야 하면 새로운 귀족, 새로운 VIP 새롭게 떠오르는 VIP가 바로 이런 귀족이 뭐다, 누구다? 타이셔 하면 테이블이 아니라 타이완식이에요 그래서 타이완식 샌드위치, 삼밍지, 그리고 해이당 흑당 나이자 이 전주 나이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했었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공차, 공차나 이런 것도 상당히 떴잖아요 요즘은 해당이 들어간 흑당 음료가 상당히 뜨거워져요 즉, 이번에는 다이완식 샌드위치, 과치, 마라, 차오류, 마라탕, 마라火鍋 등 중餐厅, 예정成为 한국各大热만 상층의 신궤 다수, 도수, 중국어, 외다 중국산을 참 좋아해 많은 뉴스이네요 자, 수억이 밖에도 지난해 최근 들어서 자의 전처, 전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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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자의 전고, 전세계적으로 자의 시제, 전시제, 아니면 전시제, 전시제 그런 confessed bit 과치, 불기 시작한 marks 천국 마라철역, 바로 마라올풍이 불기 시작한 마라탕이랑 마다 호거 등의 중찬팅 중국 음식 요리적 즉 중화요리 중국 요리집들이 정청외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한국어 거다 릴만 샹취한 한국 각대형 이런 인기상권의 신구의 새로운 귀족으로 새로운 vip로 떠올랐고 다오쥬 도시 사왕이 뭐다 중국어이다 중국말들이 지금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즉 이덜리 신호와 왕보다 이덜리 뉴스 사이트에서 보존판에 따르면 한국 찬인 그래서 옆으로 가야죠 한국 찬인食品 항의 지난 9月份의 통지 현실 그래서 요시급께 올해 9월 통계에 따르면 셔어다 장란 홍다 덩디 시 한국어 쥐 러먼다 샹취한 땜푸 짱웨이 부 변한거 자 홍자가 틀렸어요 뒤에 봐보면 이 홍자인데 그쵸 발음이 똑같아서 잘못 쓴 것 같아요 이 홍이 맞죠 이 홍은요 큰 괭자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홍다 하면 아주 크다 라고 할 때 굉장히 크다 그래서 나중에 이 홍자 나오면요 괭자라고 생각해보시면 거의 다 많습니다 근데 홍대 등은 한국에 아주 쥐 러먼다 가장 인기 있는 상추현 상권이고 땜포 자외 점포 가격만 해도 임대료만 해도 부 변한거 대부분 상당히 비싼 편인데 하지만 최근 1년 사이에 마라탕이나 흑당 날차 등의 중국 찬인 중국의 음료수와 음식 음식 그리고 지핀팔 랜소대 하면 그 핀팔 브랜드 랜소대 바로 프랜차이즈 점 들이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점 들이 청 什么什么 취습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어떤 추세를 보고 있다 하면 징판 하는거죠 막 우물에서 펑펑펑 유전이 쏟아나 듯이 그래서 폭발적인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çünkü 홍익대학교대 ideia 홍익대학교대거리ENG08ches V엔 infectious 전포세가 가격이 높은 것이 한국에서 수이수월 하면 둘째가라면 서로하다 왜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거의 둘째가라면 서로할 정도로 아주 비싼 상권인데 단가에 이해당 지하철역 즉 홍대 지하철역 8번 출구 부근에는 즉 여섯 가지 마라탕 마라탕과 호호제인데요 이민 당디商人表示 이条街上 윈지这么多中餐厅 且各个生意 都很火爆 组建 중국味道很受 한국年轻人喜爱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당디 현지商人 상인니表示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条街上 거리 한 거리 하나에 윈지 운집회에서 저멋두어 이렇게 많은 중찬팅 중국식당들이 중식당들 그리 모여있고 게다가 거거 하나하나 성인 장사가 또 헌 호박 완전 대박이 났어요 이것은 주제 이걸로 비롯 짐작할 수 있다 뭘 볼 수 있다 중국의 맛이 헌쇼 시아이 쇼 시아이 쇼 환닝 쇼 칭라이 이 세 개 정도 알아두시면 되게 편합니다 표현도 쓰실 때 그래서 한국어년층은 시아이 한국사람들로부터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어농린시장 식빈부 한국어농수이잔 식빈류통공사 스첸 화보 얘네가 발표했죠 2019년 디아르 지도 2019년 제2분 예찬인항에 진치 도 장왕 지수 그래서 요식업계 경기 전망 지수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실 여기에 따르면 요식업계 경기 전망 지수 진 년 이 되게 조 그래서 진 년 진 년 2 기 도 중 찬 틴 수 량 어떤 문형이죠 그래서 자 2분기에 중국식당 수가요 정자치 얼마까지 늘었다 24,800곳이 되었대요 꽤 많이 늘었네요 그쵸 그런데 비 뭐보다 취뉴행통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정자 2570도 자 1570곳이 더 늘었고 정산진진진 도 자왕 지수 그래서 중국식당 중식당의 경기 전망 지수가 또한 유지 예상했다 자이 지난 3제도 월 3분기에도 정 계속 나옵니다 정 什么什么 추세 어떤 추세를 보이다 상승 추세 앞으로도 계속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한매청 거리다 한국 정치 찬인 항의 더 년 라이 이즈 부진치 중창팅 유호 춘순 반 코어산 거외 찬인의 이즈 도 쇼 한매 정 한국 매체가 뭐라고 했냐면요 카우리다 뭐를 감안해봤을 때 뭐를 고려해봤을 때 한국 정치 찬인 항의 한국의 전체 요식 업계가 또는 라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즈 부진치 계속해서 경기가 좋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봤을 때 중창팅 중국식당들이 중식당들이 유호 춘순 반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우호 죽순격으로 비가 오고 나서 봄에 죽순이 엄청 빨리 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갑자기 여러 곳곳에서 확산되는 것은 거외 가위 뭐라고 할 수 있다 찬인이에요 바로 지금 요식업계에서의 중식당들이 이즈두쇼 거의 동무대를 누르고 있다 이즈두쇼 하면 혼자 뽐내고 있어요 잘나가고 있어요 혼자 지금 단독 질주를 하고 있고 중식당들이 정말 잘나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와이 마라 상관 상병 주차 예정 상장 취소 이즈두쇼 용유 량다오 산자 펀뎀다 마라 펀웨이 중산 랜소뎀 예정 지 15자 이상 그랬대요 그래서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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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유 주차 이 상표 등록도 예정 취소 오늘 꼭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되겠어요 정 점 점 점 점 주차를 보이고 있는데 게다가 용유 갖고 있죠 량다오 산자 두 곳에서 세 곳에 펀뎀 분점을 갖고 있는 마라 펀웨이 마라 마라 풍리 중 찬리 바로 중식당 이 프랜차이즈 점들도 정 지 어디까지 늘었다 15자 이상 15곳 이상이 또 이상으로 도둘 니다 이민 랜索 항예 협회 의 공소 人 랜 중 찬리 고 초 개 장 랜 수 경영 모세 상황 비교 少 젠 단 수이조 火鍋 마라 탕 등 중국 위 도 자 한국 랜 신 치 랜 중 찬리 랜 랜 랜 랜 상 랜 랜 랜 랜 랜 랜 랜 예수이즈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 프랜차이즈적 업계협회의 공소를 하는 관계자가表示 뭐라고 했냐면 중식당들이 과거에는 바로 프랜차이즈적 이런 경영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 비자오 쇼제 보기 좀 드물었다 단하지만 수이즈어 보하면서 호거나 마라탕 등 중국의 맛이 한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식당의 브랜드와 프랜차이즈 상표 종목의 안리 사례가 예수이즈정자 여기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정말 그렇게 많이 늘고 있어요 실제로 봐보면 거리에서도 좀 자주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뉴스들이 나왔고요 오늘자 베이징 칭니엔바오를 잠깐 봐보시면 오늘자인데 벤조주로 공인 쩡자 쩌거호일로 베이징 칭니엔바오에서 베이징이니까요 베이징시에 대지구입 공급이 쩡자 늘면서 쩌거호일로 가격이 다시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샹조 신파디피파빙준자 매진 21.23윤이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새롭게 나온 이 지역의 피파자 하면 보통 도매가입니다 도매가가 평균 한근에 21.13원이었다고 하네요 단지 내 쩡자가 또한 단지 내 주로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단기간 내에는 여전히 돼지고기 가격은 계속해서 운영될 것이다 그 높은 수준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뉴스가 이야기가 나왔고 베이징에 바람이 엄청 불었대요 엄청 추워졌다 라는 뉴스도 하나 나왔고요 중국 기사에서 일면에 뭘 싣고 있냐면요 우주정거장 이야기하면서 콩젠장이라는 말 씁니다 콩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콩젠이 슬프게도 스페이스라는 영어에서 왔어요 스페이스 스테이션 하면 콩젠장 우주정거장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 TN공 2호 2호 이런 것들을 발사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우주정거장을 3명을 탑재할 수 있는 우주정거장을 발표할 것이다 발사할 것이다 2022년을 전으로 발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과학상 뭐 상탄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면에 칭핑론회에서 베이징 여기서 나와있는 베이징 칭맨파오의 사설들이 좀 나와있어요 살펴보시면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규정이 없는 증명사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명서 내고 여러가지 증명해야 하잖아요 법적으로 그게 안되는데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일률적으로 다 취소도 되지만 폐지의 의미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들은 폐지해야 할 것이다 라는게 이야기가 하나 나왔고요 어? 베니스 침몰된게 베니스가 이제 물에 잠기는게 카운트타운에 들어갔나 베니스 지금 수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뉴스를 하나 실고 있네요 그리고 내용들을 봐보시면요 아 이거 자세한거는요 베이징 칭매법 사이트에 가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중국어보가오 다수이 망과 원팅 전투시장 유치 그래서 보가오는 하지 않겠다는거죠 중국이 다수이 망과 큰 물을 막 쏟아붓는걸 이야기해요 즉 량화권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미국이 했던 양적완화 정책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양적완화 정책을 즉 통화를 많이 발행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그래서 통화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서 전세계 시장에 대한 예측을 안정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게 하나 사설에 실렸네요 그리고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법한 뉴스인데 뭐가 나왔냐면 차추즈공화윤지우처 지혜지능로우스 슈아이 빠후 라고 되어있죠 차추즈공화윤 직원이 임신한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잘라버려 해고시켜버려요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들의 자라낼 보따리를 내편개쳐버릴 수 있는가 너무하죠 임신했다고 바로 잘라버리는 이런 해고시키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요즘 이야기가 좀 나오던데 중국에서 새롭게 나오고 있는 루시 청체천 슈아어 신다 지아우 공시 라고 하네요 그래서 청체천 라는게 뭐냐면 저벌권이에요 교사들에게 저벌권을 좀 더 강화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로어쉬 로어다어쉬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서로 사회적인 합의 공감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라는 기사가 하나 나와있네요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나 읽어보셨는데 잘 모르겠다 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11월 18일차 신문 몇개만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잡화해 주시면